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 시간으로 5일 오전 10시 열린 제27회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. 미국 배우 조합이 주최하는 이 상의 수상자들은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많아 미리 보는 오스카로도 평가됩니다. 이에 따라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윤여정은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할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습니다.